넌 우리 집안의 수치야. 양심이 있으면 죽어. 죽어!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! 어떻게 해! 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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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죽었어야 된다고, 내가! 내가 죽었어야 해, 내가! 아솔! 아솔! 쉬어라! 안돼! 쉬어라! 다 나 때문이야 모든 게 다 내 탓이야 나만 사라지면 돼 나만 아빠, 엄마, 죄송해요 서준아, 다음 생에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 그땐 정말 좋은 엄마가 돼줄게 미안해 아가야 엄마하고 같이 가자 곧 가니까 기다려 엄마 지금 갈게 엄마에서 케를 케를 케를